여보세요 뭐하니 아니 한동안 아침 방송하는 거 같더니 왜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아니 그러지 아침 아냐? 뭐 지금 점심 오후야 오후 PM이라고 한 2시 전까지는 아침 아닌가? 진짜 어이없네 우리는 아침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아니 나 너랑 침투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? 우리 스팀 침투 돼 있지 않나? 혹시 탈인기 버로즈가 그 너니? 안녕 아니 아니 왜 제가 좀 자주 하는 캐릭이 있는데 그게 1위 하는 사람들한테 기피 유언이래요 그래가지고 약간 응? 해도 되나 혹시 어떤 캐릭 얘기할래? 제가 알렉스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기피한다 해가지고 알렉스? 알렉스가 뭐지? 좀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보여드려야겠는걸? 하하하하하 이거는 보여드려야겠다. 안 되겠다. 와 여기 사람 완전 많아. 어? 시간 맞춰 오셨네요? 그럼요 그럼요. 칼 같네. 칼 같죠? 어?! 얘가 음성 먹었나보다! 이리로 와. 가자 가자 가자. 이걸 싸우면 우리가 이거. 음성 떠도? 야 차단이다 이놈아. 이겼다 이겼다 이거 못 도망가면 이거 너무 대충 썼나? 때는 뭐.. 때는 도망가겠다 아 맞다 나 주식 1종 있었구나 헐 어잉? 무슨 일정? 미팅 일정 하나 있었어 콕 알람 울려서 알았으 또 6이야? 어 또 버려지는 건가? 또 6이야? 아 어어? 어어? 뭐야 시야 왜 이렇게 부족해 4부 도졌다 이거 두 팀 있는데? 마이갓 여기 데뷔하고 있었네 헷갈리고 있어 안 돼 으아 괴롭히지 마 두 팀 만났네 이거 꼬피님 미팅하러 가라고 빨리 끝났어 왜 맨날 6이야 금방 다녀올게 거짓말 금방 다녀온다고 해놓고서 금방 온 적 단 한 번도 없어 이 거짓말쟁이 섬을 지키고 있으면 돌아온다고 돌아올테니까 거짓말 반드시 돌아올테니까 익숙하니까 아니면은 저도 밥을 아직 안 먹어가지고 에? 피전투는 나였네 잘 가 이 지오들아 금전투를? 오늘은 금전투를? 아니 이 친구 지금 접속했는데 이 친구 꽂아줄까? 저분 오면 나랑 언니 더 하나? 3인 큐 안 깨주게 하자 하면 더 하자 내가 갈 수가 없다 오케오케 오면 오면 할게 오면 나이스 먹혔다 마르티나 그거 고핀 언니 레이드 고맙고 하하 그거 하실거에요? 사실 안 고마워 나 버렸잖아 어디서 모이나요? 나 항구가 막노트인데 항구? 응 그럼 항구로 갈게요 해리 멀어가지고 일단 풀템 나 또 풀템 사람이 있어요 두 명 두 명이면 싸우자 몇 명이야? 세 명이네? 한 명 한 명 나이스 수 왔다 우리 팀 잘한다 이게 팀이지 이거 이쪽에서 학교에서 나오는 거를 보던가 이쪽에서 연못 내려가는 거를 보던가 해야 될 거 같은데 전장 20초라 못 들어오게 막아야겠다 아래로 가면 좋겠다 응 엘레몬부터 녹이죠 빨리? 녹였다 일로와 어디가 나이스 피 채워야 할 듯 다른 팀 있음 오케이 이거 위로 위쪽 한 팀 있네 올거야? 여기 홈트인가? 홈트가 뭔데 진짜 날목하러 왔다가 이거 잘 먹었습니다 40원 아직 3일차 남이라서 할만한가? 저희 나가야 되긴 해요 할만할 듯? 아니 이거 나 템도 잘 나오고 행수님도 풀템이니? 생나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라? 조키요 그 뭐 시키시면 어떡해요 안전치야 아 맞다 30원 맞다 조키요 작전적으로 아 맞다 아 주문하면 돈 쓰지 여기 여기 그래도 아차차 아차차 깜빡 이거 행수님이 잘못했네 생랄을 먼저 주면 어떡함 살리고 줬어야 했는데 그니까 이게 내 잘못이야 어 정쓰기 하면 어떡해 빨리 살리고 빨리 살리고 아 이거 가방에 생랄 있으면 못참지 오 아 진짜 제발 아니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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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들이고 아 여까하니 너까다 주문을 안 했더라면 이미 풀피를 채워서 풀교전을 할게 아 이렇게 주나홀 아 아 아 왜 이렇게 생각없이 주문했지? 뭔가 자연스럽게 근데 못참을 때 가방에 있으면 못참아 뭔가 자연스럽게 눌렀는데 아 습관적 구매 충동구매 줄여야겠다 어휴 몇 명이야 여기 골목이 여기도 짱만 피아노선이야 네 아 아 잘 못 눌렀다 피아노선이랑 접착제? 항상 부족한 거 같아 여기도 피아노선 운석 싸움을 봐야되나 아니면 절 절을 갈까? 묘지 싸우고 그냥 묘지 생나먹을까? 그래도 돼 010초 도발 나이스 어 오 잠깐만 오나도 소화주면 다른 팀 왔다 와 피자 3개 갖고 있어 얘 뭐야 이거 쟤네 잡아야 생나를 먹을 수 있는데 오우 뭐야 이거 오우 뭐야 이거 오우 신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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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쟤네가 비켜주네 고맙다야 감사히 먹겠습니다 피자 가게 차려도 되겠다 피자가 14개 있는데 먹을래 언니 먹을래 흐흐흫 바닥에 뿌려놨어 몽키가 땅땅 안하다가 아까 개네 아까 개네 어 잠시만 나 못가 지금 두드리고 있어 지금 가보자 얍 아야 봐주세요 오케이 아야 나 죽었다 까비 이 어? 너무 센데? 나랑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라고? 도망가 이거 나 돈이 아야 못 넘으면 너무 아쉽다 나랑아 해줘 나 34원 있는데 화이팅 어 15초 남았다 아 닭이 없다 그냥 살려야겠는데 이거? 저것당 살린다 나를 살려도 오케이 371원 오케이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오우 감사합니다 잘했다 우리 괜찮은 걸까 죄송해요 내가 위끌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핸드 다 먹었어 스킨 다 먹었어 우린 할 수 있을 것인가 괴롭히지마 괴롭히지마 애지매 어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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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야 가야돼 안돼 우리 몰린다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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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아야 아니야 얘 리더야 야아아아 아 리더였어? 나 나 어깨 산거야 다시 들어간다 안돼 아비 어 근데 우리 이거 다시 살아나가지고 2등 했는디? 아 뭐야 얘네가 마지막팀이었어 뭐야 얘네 막팀이었네 한팀 어디서 죽었지? 그러면 더 열심히 싸웠어야 됐는데 이제 그러면은 꼬피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얘기 없으면 나 안해 그러면 어떡하냐고 내가 여기 해수포트 두고 갔으니 내가 가야지 안녕 어?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나로? 저희 여기서 쪼긴거죠 진짜 진짜로? 모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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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저트가 된다고? 아니야 내가 내가 갈게 여기 사람들이 게임해 아니야 아 엄마가 부른다 안돼 저희 4시까지 고 왜 4시까지요? 4시에 일정이 있나? 4시에 또 가 어디가? 오늘 내전 잡혀있어가지고 가야해 내전? 아 세이퍼즈 내전 오 무려 한 달 전인가 전부 다 잡혀있던 오 오 에피니 에피니 아이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